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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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게 없어 야 너네 뭐 있어 바꾸자 우리 언니들이 다 찾아서 없어 빨리 했어 아주 이거 이걸 다 열고 어떤 멤버가 문제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나 그럼 언니 얘기 더 하세요 뭐하세요 언니한테 신나갈게 나한테 이거 이걸 다 열고 어머니 저는 아이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아이돌 역 정말 대단하다 그쵸 그쵸 이거 이걸 다 열고 이게 좋은 스타일이야 본인이 생각했을 때 Do it Just do it 네 하이 하이 이거 이걸 다 열고 오 마이 갓 어디고자고자고자 저거 잤다 와 너 진짜 귀엽다 나도 나도 그거 먹을래 내가 아껴먹고 있는 건데 왜 그래 더 있잖아 없어 진짜 더 없어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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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야겠다 수영아 이거 이걸 다 열고 오 마이 갓 아 이거 선배님 해 이거 이걸 다 열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오 닭발을 드시는구나 귀성이 잘 어울리지 않는 메뉴네요 아 그래요? 닭발이라고 하면 약간 저처럼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먹는 느낌이 약해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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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후랑 되게 잘하고 하하하하 이거 이걸 다 열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진짜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이거 좀 말할 수 있어 이거 이걸 다 열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고정시 잠시 점심 자세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